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달라져. 아니면 생봉이 달라요. 근데 듣는 건 괜찮은데. 듣는 건 괜찮은데. 세상에 닫혀진 우리의 날이 이제 말할 기억뿐일지라도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이럴 거라면 후회하지 않을까 런 런 런 런 런 블루 만약에 말야 와 만약에 말야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다시 되돌아볼까 만약에 말야 정말 사랑했다면 지워낼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녹음 돼가지고 그 되는 거야? 네